30A소 예시문제 2급 B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의 기본작업 세문항에 첫번째 기본작업-1번 시트는 문제를 참조하셔서 A3부터 G7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2번 시트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첫번째 문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넷, 네, 네 곳의 위치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같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이니까요. 첫번째 A5부터 A6을 선택 다음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을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0부터 A12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13부터 B13을 선택합니다. 첫번째는 그냥 선택, 두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 홈에 가시면 맞춤이 있구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 C4부터 G4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 굵게 체육이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첫번째 서식에 대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 다음은 G5부터 H13 영역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일단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이나 또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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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합니다. 0일 경우에는 0이라고 표시하라고 예시가 표시해가 나와 있으니까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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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개를 입력합니다. 물론 개자를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구요. 한 글자를 큰 따옴표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니까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범위 정한 영역에 대해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개자를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시구요. 모든 테두리 서식입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에 클릭하시구요. 다시 한번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다음 B5부터 B12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제품 명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품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름을 정의할 수 있구요. 혹시나 이름 정의 범위가 잘못됐거나 오타가 있다. 그럼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잘못 선택한 영역이나 이름을 선택하고 삭제하셔서 삭제하고 새롭게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H7셀을 선택하시구요. 메모를 삽입한다? 그러면 H7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신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을 지우시구요.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선택하시고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 하실 건데요. 가끔 실습하다 보면 이 맞춤 탭이 안보이고 글꼴만 보일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경계라인에서 누르셔야 되는데 안쪽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누르시면 이렇게 글꼴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 상자의 경계라인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누르셔야만 맞춤 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맞춤 탭에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입력된 텍스트에 맞춰서 메모 상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5문항의 서식 지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G15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고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지기가 주임이면서 지기열에 가셔서 주임과 같습니까? 총 급여에 가셔서 400만원 미만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두 개의 조건이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두 개의 조건 다 모두 만족이니까 엔드라고 입력합니다. 함수를 입력하실 때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열고요. 지기가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4를 선택하되 C4를 선택하면 달러 C, 달러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C4, C5, C6, C7 C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요. 4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값이 같습니까? 문자 주임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두 번째 조건은 총급여가 있는 G4셀을 클릭하되 마찬가지로 G4, G5, G6 G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4 앞에 달라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작다 400만원에 해당한 숫자 4 입력하고 0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400만원 값을 입력하시고 두 개의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가로 닫고요. 그 다음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굵고 그 다음 글꼴 색깔이 파랑색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세 문항의 내용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다섯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각각 배점은 8점씩에서 8호 40점 문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현재 입력된 지점이 동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뭐 조건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는 따로 조건을 작성할 위치를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제시된 위치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지점과 동부를 A2부터 A3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A, C, B셀에다가 컨트롤 V 붙여 넣으셔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할 C13셀을 선택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섬 함수를 통해서 지점에 가서 동부를 찾고 그 같은 행에 매출액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섬 함수 작성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D섬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D섬 더블클릭 데이터베이스 함수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 도구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데이터의 목록입니다. A2부터 데이터베이스는 꼭 제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A2부터 D10까지 선택 두 번째 필드는 실제 합계를 구할 필드입니다. 목록에서 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 레이블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죠. 매출액이라는 열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합계를 구할 필드 세 번째 조건은요.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에 지점이라는 필드에 가서 동부를 찾겠습니다. 라고 A12부터 A13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동부 지점의 합계가 구해지는데 문제에서 동부 지점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00의 자리까지는 0으로 표시한다. 올림하겠습니다. 라고 라운드 업 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입력하시고 라운드 업 그 다음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자리수를 넣는데요. 소수 한 자리 소수 둘 자리라면 1 또는 2 이렇게 넣으시면 되지만 저희는 소수 자리수가 아니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 맨 끝에를 0을 하나 채우는 거고요. 마이너스 2가 되면 10의 자리까지 동그라미 2개가 생기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이라면 1, 10, 100 100의 자리까지 0으로 채워서 올려서 0으로 채우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상여금이 상여금이 120만원보다 크면서 12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조건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상여금과 기본급 그래서 count if s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고 그 다음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n% 연산자를 사용할 겁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count if s 라는 거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게 어려우시면 함수 삽입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상여금에 가서요. 상여금에 가서 그 다음 두 번째 오셔서 두 번째 칸에 오셔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첫 번 조건은 문제에서 120만원보다 크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그 다음 120만원 하나 1,2 입력하시고 0을 5개 입력하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120만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만 넣으십니다. 12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크거나 같다를 넣으시는데 지금은 크다라고만 넣으시고 두 번째는 기본급에 가서 기본급에 가서 조건은 기본급의 평균 이상입니까? 작성하기 위해 네 번째 칸에 오셔서 크거나 같다 평균 값을 넣으실 건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Average라는 함수도 직접 쓰셔야 하고요. A, V, E R, H, E 그 다음 기본급의 영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본급의 영역을 수식을 물론 지금은 다행히 한 번이니까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간혹 수식을 복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기본급의 평균은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안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딱 한 번만 구하는 거니까 가로 닫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오면요. 문제가 뭐냐면 위쪽에 크다 120이라고 입력한 조건이요. 큰 다운별 처리가 되겠죠. 되어 있죠.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 Average도 그냥 오시게 되면 이렇게 큰 다운표 처리가 된답니다. 저희는 Average는 큰 다운표 안에 들어가면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다운표를 크거나 같다 다음에다가 큰 다운표를 닫아주시고 연결하겠습니다.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연결하겠습니다.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그 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여금에 가서 120보다 큽니까? 그 다음에 기본급에 가서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한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M% 사용한 이유는 함수와 크거나 같다를 분리시켜주기에서 M% 사용하지 않으면 큰 다운표 안에 Average가 들어가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없어서요. M%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자와 함수를 구분작업을 했습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 붙여서 계산 결과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표 3을 보도록 하겠는데 표 3에서 주민등록번호에 C17부터 C24에 왼쪽에서 여덟 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면 여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있는 숫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등호 입력하시고 MID라고 입력합니다. MID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MID는요. 첫 번째 텍스트가 필요하대요. 주민등록번호에 가셔서요. 스타트 넘버는 여덟 번째부터 시작해서요.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여덟 번째 있는 숫자를 하나씩 추출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숫자가 1이면 남 3이면 남 2 또는 4는 여라고 표시하는데 IF 함수가 아니라 추주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등호 다음에 거서를 갖다 놓으시고 추주라고 입력하시고요. 추주 추주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 인덱스 넘버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첫 번째 숫자가 1이라면 저희는 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2라면 여라고 표시할 거고요. 3이면 남 4면 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남녀 남녀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문자에 따라서 성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계산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는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세리 거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높은 총점이 몇 점인지를 구할게요. 제27에 거서를 갖다 놓고 라지 함수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라지 몇 번째 큰 값을 구하는데요.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총점에 가서요. 첫 번째 큰 값 하면 아래 칸에 1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큰 값을 한 사람한테만 비교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첫 번째 큰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총점을 영역을 선택한 영역을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만 이렇게 달락기호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큰 값이라고 1이라고 입력하고 확인하시면 모든 데이터에 188과 188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수 있도록 총점의 영역에 F4 눌러서 고정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IF 만약에 IF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셔도 될까요?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누르겠습니다. 라지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요.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과 같습니까? 라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I17셀 첫 번째 총점을 선택하고요. 이 총점에 만족하면 저희는 최우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답결을 바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일단 한번 수식을 복사해 봤을 때 188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최우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로 큰 값은 우수라고 표시할 건데요. 지금 작성된 수식에 라지 함수에 여기다가 1 대신에 2로 수정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저는 복사해서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f부터요. 최우수 다음에 있는 심표까지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심표 뒤에 가셔서 컨트롤 v 그래서 if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큰 값은 최우수로 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는 첫 번째 조건으로 끝이 났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if 함수를 통해서 음 두 번째로 큽니까? 2라고 수정하고 그렇다면 2는 우수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if 함수는 처음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가로가 한 번 두 번 열렸습니다. 끝나는 가로도 두 번이 닫혀야 되겠죠. 가로의 색깔이 검정색일 때 아 가로가 다 닫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첫 번째 큰 점수는 최우수 두 번째로 큰 점수는 우수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문제에서는 원서 번호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를 일단 추출하겠습니다. D29셀에다가 음 레프트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죠. 레프트 함수 더블클릭 함수 삽입에 가셔서 텍스는 원서 번호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그럼 한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이 가져온 데이터를 학과 코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건데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커서를 D2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hlookup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차질 값은 조금 전에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두 번째 참조할 표는 b38부터 d39입니다.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산 둘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2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false 라고 되어 있는데 false는 숫자 0을 얘기합니다. 0을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지원학과를 찾아다가 표시를 하는데요. 맨 아래쪽에 a라는 거는 학과 코드에 없습니다. 라고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때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래요. 수정하실 때는 맨 아래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요. 항상 첫 번째 데이터 수식을 가지고 if error 라고 입력합니다. if error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값에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칸에다가 코드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코드 오류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코드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문제지에 이름 정의가 제시가 되었나 지금 봤더니 C10셀을 집행액 합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상자에 가셔서 문제에 제시된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합계 입력하고 엔터 두 번째 이름은 D10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집행률 계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이름 정의 각각 C10가 D10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요. 집행률 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집행액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거는 집행률 계가 있는 D10셀을 얘기하는 거고요. D10셀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관리자의 첫 번째 관리자 대화 상자에 추가를 클릭하시고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 이름에다가 비율 인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D10셀 확인 버튼 누르시고 현재 62.44 인데 80으로 값이 변화가 있을 때 첫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 하셨습니다. 현재 62.44 가 80이라면 집행액 합계가 얼마일까 다시 한번 추가해 볼게요. 두 번째는 비율 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율 인하 확인 버튼 누르시고 현재 62.44 를 문제에서 50으로 값의 변화가 있다면 두 개 시나리오만 작성할 거라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두 개 시나리오 집행률의 값이 변화가 있을 때 집행액의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을 클릭하셔서 C10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현재 작업하셨던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생기고요. 현재 값과 그 다음에 인상 값과 인하했을 때 값에 따른 합계의 변화를 시나리오 요약 시트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에서는 데이터 정렬에 대한 문제이고요. 표 1에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고 일단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습니다. 하나의 필드를 가지고 정렬하실 때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용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사용자가 지정한 목록과 두 개의 필드를 각각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정렬 기준은 첫 번째 정렬 기준은 포지션을 선택하네 값을 가지고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목록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문제에 나와있는 사용자 목록을 입력합니다. 입력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오타 없이 입력합니다. 투수, 포수, 내야수, 그 다음에 외야수 정확하게 입력이 됐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 추가하시면 사실 왼쪽에 투수, 포수, 내야수, 예야수가 추가가 되고요. 선택이 되었나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첫 번째 정렬 순서를 정하셨고요. 같은 포지션별로 정렬이 됐다면 기준을 추가하셔서 두 번째는 가입기간을 가지고 셀색을 가지고 셀색을 가지고 가입기간에 셀색을 가지고 RGB 숫자 나와있는 219.219.219.219 회색 계열을 문제의 위쪽에 표시하래요. 위에 표시하겠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일단 포지션별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고요. 같은 포지션이라면 가입기간에 회색 부분이 위쪽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데이터 정렬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은 두 문항에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씩에서 2호 10점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는 방법은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를 바로 기록하시고 실행할 단추나 도형에 연결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바로 연결할 단추나 도형을 그리시면서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럼 개발도구에 컨트롤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단추를 C17부터 C17부터 D19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매크로 지정 이름에다가는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평균 그 다음 기록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기록 대학 상자에 평균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N4 영역에다가 평균 값을 구할 건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에버레이지 라고 입력하신 다음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그 다음 평균 값 하나를 수식을 선택하고 아래까지 N14까지 수식을 복사하고 N14까지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현재 평균이라고 기록하는 매크로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단추에 단추 1이라고 표시가 된 것보다는 평균이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매크로 기록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할 건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합니다. F17부터 알트길 누른 상태에서 F17부터 G19 영역까지 도형은 바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그 다음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확인을 누릅니다. B3부터 B1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D14 글꼴 색깔을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한번 지워볼까요? 색깔을 검정색으로 평균값을 지워볼까요? 그리고 나서 단추를 클릭하면 평균이 구해지는가 서식을 클릭하면 1월과 3월달의 글꼴 색깔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지정하는 문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를 제시된 차트를 가지고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범위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성된 차트에 두 번째 막대 별정 통신 서비스라는 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버튼 누르시면 현재 제시된 차트에서 특정 계열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고요.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 로 바꾸기 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세로 막대형 두 번째 있는 누적 세로 막대형 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하는데요. 차트 요소를 이용하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차트 디자인 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을 이용하셔서 차트 제목 표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표시한 다음 수식 입력 줄에 가셔서 A1셀 가 연동 하겠습니다. A1셀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작성된 표에 A1셀 데이터를 가져다가 차트 제목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막대를 클릭하시고 2023년에 부가통신 서비스 가운데 부가통신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 의 5개 중에 2023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의 값을 안쪽 끝에 표시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안쪽 끝에 표시하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전체 데이터 계열에 막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마우 소른 쭉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계열 겹치기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간격 너비 0이라고 입력하셔서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으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화면과 비교하셔서 맞게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1소 예제 2급 B형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 정답 파일과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